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12월 보령과 태안을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해저 터널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일단은 이 해저 터널이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보령 해저 터널은 작년 12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로를 잇는 길이 6.9km 정도의 편도 2차선 도로의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고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 해당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종류로 도로 종류를 보면 77번 이렇게 국도인데 편도 2차로 도로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터널은 80m 아래 해저 80m 아래까지 내리막이 한 5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다시 5도 정도 오르막을 올라가는 U자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도이면서도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킥보드 이런 이륜차가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행자나 그리고 경운기도 진입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개통 이후에 통행량을 이렇게 보면 한 97만 대가 이렇게 통과를 했고 하루 평균 약 4천여 대가 휴일에는 1만여 대가 통과할 정도로 충남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인증차 촬영을 위해서 불법행위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지금까지 해저터널 관련 112 신고가 총 56건에 해당하고 이 중에서 29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 단속 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오토바이 진입하는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인증사실 찍기 위해서 차량을 정차시킨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4건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이렇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월 하순 새벽 3시경에 자동차 세뇌가 터널 내에서 두 대씩 경주를 하는 이렇게 자동차 롤링 레이싱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대는 심판을 보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이 지나면 또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레이싱하는 위험천만한 이런 경기를 한 경우가 있었고 2월 초순 한 새벽 2시경에는 자동차 두 대가 터널 내에서 전진과 후진 서행을 하다가 심지어는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내려가지고 터널을 뛰어다니는 그런 황당한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그 위반한 이 두 사건의 행위자들은 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분석을 해서 운전자 동승자 모두 찾아내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불법행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좀 단속이 어떻게 되나요? 네. 터널 내에는 한 100대 가까운 이렇게 CCTV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보령 해저터널 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위반행위자가 나타나면 즉시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서 단속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 운전자를 찾아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행동이 자신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해저터널이라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또 대형 참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령 해저터는 육상 도로와 다르게 터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특성이 앞서 얘기했듯이 U자형 구조이고 그리고 또 폐쇄된 이런 공간입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차량이나 사람이 이렇게 회차할 수 있는 비상깽문이 한 31개소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연쇄 추돌사고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구조 상황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대처가 좀 어려워가지고 대형 임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지금 교통법규 준수를 더 신경 쓰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경찰 차원의 계도 활동과 단속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은 보령 해저터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령 해저터널에서 이룬 차량이 때를 지어가지고 진입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현장 단속이라든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특히나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내려가지고 터널 내에서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령 해저터널은 대전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터널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룬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 관련해가지고 지난 3월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특히 6일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오토바이 관련된 불법 행위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해 해상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고 경찰하고 관리사무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기로 하고요. 또한 관계기관이 안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보령 해저터널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혹시 또 역주행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역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운전자들이 그 5인에 의해가지고 역주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면 도색을 새로 해가지고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알리고 터널 내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순찰차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역주행을 제지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륜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또 지금 뒤쪽에 있죠? 그래서 조금 단속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장비를 좀 더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 신호위방 카메라는 저희 충남 지역에 한 1500대가량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차량만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업체에서는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이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보령 해저터널도 이런 장비를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륜차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불법행위를 차단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저터널을 찾는 분들 역시 어쨌든 불법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꼭 기억해 주시고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따스해졌어요. 본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럴 때 또 교통안전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죠? 아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는 개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이 시기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가 4월에 14건이었는데 3월에 14건었는데 4월에는 24건으로 71%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행자라든지 이륜차 운행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라든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번기가 또 시작이 되면서 또 그만큼 또 차량 운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시기에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사고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륜차의 안전 운행입니다. 특히나가 65세 고령자분들은 이륜차가 오토바이가 중요한 운행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고령자에 의한 사고가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보령에서 90대 운전자가 이륜차 운행 중에 마주오던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주오던 승용차하고 충돌한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산에서는 80대 운전자가 주행을 하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특징적으로 논기계,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 당진에서 80대 운전자가 집 앞에서 경운기를 주행을 하다가 논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경운기가 뒤집어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논에서 넘어지거나 전도되거나 길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무래도 농번기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농기계와 관련된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또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좀 들어보면 다 80대 운전자, 고령의 운전자거든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고령 운전자분들의 특성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상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 환경에 있어서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고향이 많은데요. 경찰에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륜차를 운행 중일 때 일대일로 교육을 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을 했을 때에는 안전모를 이렇게 좀 배포를 해가지고 이륜차 운행하시는 고령자분들이 운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도 여러 차례 짚어봤고 오늘도 지금 앞서서 살짝 짚어봤는데 최근 상황 어떤가요? 사고가 계속해서 좀 많이 늘고 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륜차 교통사고가 329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13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한 8명이 늘어나가지고 160%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부터 4월까지 오늘까지 이륜차 운전자만 6명이라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노인 운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중에 사고가 나신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호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에 천안에서 배달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 중에 핸드폰을 보고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앞에 서 있는 고장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이렇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륜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좀 높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이 3.1%인데 반해서 오토바이 치사율은 9.1%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보호 장비가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치명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에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단속된 유형을 보면 총 한 936건이 이렇게 단속을 됐고 이 중에서 안전모를 미창영한 경우가 400건이 넘습니다. 한 44%를 차지할 정도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순으로 위반 행위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나가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가지고 소호위반으로 4건이나 이렇게 단속이 됐고 이륜차를 개조를 심하게 해가지고 6건이나 이렇게 단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륜차 같은 경우는 동호회 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럿이 모여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충남 지역에 이런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진의 삽교공원이라든지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그리고 아산의 신종호 주변으로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행순찰차하고 사이카 요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관광기관과 함께 소음 수치를 위반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요즘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또 종종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기기를 조작한다든지 이것은 바로 사고와 이렇게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이 이렇게 눈에 띄게 딱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 활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다른 운전에 축증을 안 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그때는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냐하면 무심코 많은 운전자들께서 요즘 현대인들이 휴대폰 필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급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따스한 봄철, 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우리 운전자 또 보행자들이 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 좀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요즘같이 봄철에 날씨라든지 주변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운전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봄철에는 충건증에 따라서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기계다든지 보행자, 이륜차 운전자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있을수록 운전자분들은 운전에만 더 집중을 하시고 특히 전방 시야를 놓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졸음쉼터라고 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건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따스해지고 하면 많이 졸리거든요. 그때는 좀 잠깐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작년 12월에 보령 해제터널이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충남에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도로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 내에서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터널에서 차로 변경이나 그다음에 추월하는 행위, 그다음에 네이싱을 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이렇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통 안전은 정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정말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정말 멋진 관광 명소예요.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가 안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점을 보행자, 또 주행하시는 운전자분들 모두가 좀 잘 신경 쓰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나들이 인파로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우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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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